물건은 준비됐겠지?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여기서 캣닢 냄새가 나는데 빨리 나와 캣닢 가져와 맛있어서 죽어 엄마의 상태가 이상해 자신 차례 엄마야 이게 그렇게 맛있나? 렌즈는 밖에 가만히 있어라 갑자기 왜 탔지? 이모도 이상하네 이 자식이 엄마를 때리고 있어 이게 그렇게 맛있나? 이 맛있는 걸 이제야 알다니 아들 그거 어디서 났어? 엄마랑 이모가 먹고 있던데? 아빠 뭐 줘? 이거 내 거야 돼지 야 혼자 다 먹을 거야 아빠 많이 먹으면 이빨 빠진다 너잉 싸늘하다 이거 피가 나 지가 빠졌어요 진짜 얘 환장하네 얘 환장하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